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국기 3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잔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여우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우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시작인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대자연도 있을 수가 없고요 나라는 생명조차도 있을 수가 없고 내 삶의 모든 것의 근원은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요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고 또 아는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정반응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알기에 또 일상의 보편적 은혜뿐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구나 성경은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너무 자연스럽게 뭐하게 돼요? 나도 기도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겠다는 너무 당연한 결론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하며 기도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요 이런 예배하고 기도하는 인생이 하나님께 기쁨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으로 흘러갈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 되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기가 막힌 고백들을 만들게 되죠 여러분 보편적인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보편적인 은혜를 때로는 햇빛으로 묘사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산소로 묘사하기도 하고 이 땅에 거하는 이 지구의 자연 환경으로 묘사하기도 해요 또 한 사람 한 사람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것도 몸의 오장육부가 다 제 역할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보편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특별은혜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에 화답하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인간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어떤 이는 눈이 번쩍 띄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삶에서 만나고 매출하기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에 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지 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진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반 은혜만이 아니라 특별한 화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와 동행하기에 주님께 기도하였기에 응답받는 일들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가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자의 그 다음 너무 마땅한 그 다음 걸음은 이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내게 일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기에 주님 아니었으면 제 삶이 참 위태했을 텐데 주님이 나의 이 상황과 이 여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때를 따라 도와주신 그 은혜가 내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승화시켰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구별하여 지키는데요 절기라는 건 어찌 보면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며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 새겨진 정말 큰 감사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감사를 어찌 보면 그들을 역사에 새긴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일하셨는지를 오늘은 우리가 맥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 가지의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절기가 있지만 다른 절기와는 다르게 이 세 절기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너희 얼굴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별하여 얼굴을 주님 앞에 실제로 보여드렸어요 출애국기 34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써있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매년 세 번씩 주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세 가지의 절기는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에 새겨진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품고 있습니다 외우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출애국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애국의 노예였던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의 시절에 이주하였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면서 어느 순간 그들이 노예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노예의 삶을 무려 400년이 넘게 430년 만에 출애국했다고 얘기하는데 400년이 넘는 아주 긴 시간을 노예로 살았어요 여러분 과연 이 노예의 삶에서 무엇으로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기술이라고 해봐야 흙 이기는 것밖에 없고 벽돌 굽는 것밖에 없고 주인이 말씀하면 예 이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출애국에 꿈은 있어도 출애국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역자를 세우시고 그를 바로에게 보내시며 우리가 잘 아는 열 가지의 재앙으로 바로와 싸우게 하십니다 바로를 꺾고 또 꺾고 꺾으셨고 제일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6월절이라고 하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그들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출발시키는 엄청난 역사 장자의 죽음과 더불어지는 엄청난 일을 이루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애국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대가의 피를 치루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출애국하셨어요 여러분 그 절기를 그 해방의 절기를 뭐라고 부르냐? 6월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절기요 해방의 절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같은 중생의 절기를 6월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라고 하는 절교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요 그들이 출애국했을 때 약속하신 땅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이 무엇이었어요?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기에 그렇게 길어야 되는 건 아니었지만 40년의 긴 광야의 삶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의 특징은 첫째 길이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파종이 안 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시뿌린들 무의미하고 그것을 또 거둘 수 있는 추수라고 하는 단어가 광야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무려 장정만 60만이었던 거 보니 전체 인구를 다 합치면 200만도 넘을 만한 굉장히 많은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애국을 떠나면서 나름 양식을 챙겨갔겠죠 하지만 그걸로 과연 40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수중에 있는 것을 가지고는 감당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 40년을 누가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없는 광야에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드시며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셨고 그들이 굶주려 쓰러지지 않도록 목말라 쓰러지지 않도록 때를 따라 만나와 매출하기 또 때로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것 같은 또 광야에서 만난 아말렛 족속과 같은 그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매 순간을 꼭 사랑하는 자녀를 품에 앉듯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셨다고요 그러기에 민족에게 새겨진 두 번째 절기를 우리가 초막절이라고 얘기하는데 광야에서는 한 곳에 기거하는 정착의 삶을 산 것이 아니니까 우리같이 콘크리트로 집 짓고 산 게 아니잖아요 아파트 짓고 산 게 아니잖아요 언제라도 접을 수 있는 이동식 텐트가 필요했을 텐데 그 이동식 텐트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초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광야에서도 나를 먹이시고 입히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담아 초막의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의 절기가 뭐라고요? 모르면 처음부터 다시 하고요 아니 난 다시 할 수 있어요 해방의 절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6월절 그리고 이 해방시킨 사람을 가난까지 인도하는 이 과정 광야에서 베푼 은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초막절 그리고 이제 가난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가난에 들어가는 이야기는 여우수와 서에서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길게 이미 여러 번 같이 살펴봤었어요 여러분 가난의 수많은 가난의 일곱족 속과 싸워가는 길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싸우게 하셨고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아주 비옥한 땅을 내 땅으로 차지하게 하셨어요 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드디어 광야에서 할 수 없었던 한 가지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씨를 뿌리는 파종이죠 씨를 뿌렸어요 광야에서는 씨를 뿌려도 안 나는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가난에서 드디어 씨를 뿌리자 뭐가요? 아주 예쁜 순들이 나기 시작하더니 무엇을 거두어요? 추수라고 하는 감격적인 단어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 애굽에서도 없었고요 광야에서도 없었던 거예요 애굽에서 농사를 지어도 그게 내 추수가 되는 거예요? 주인님 되는 거예요? 주인님께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인이 던져주는 거 먹는 거지 애굽에서는 내 소유물로 내가 추수하는 일이 애굽에서 없었다고요 광야에서 역시 하나님이 그냥 먹이시고 입히셨던 거지 내 땅, 내 추순물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서 가난에서 파종하고 거두며 곡식을 거두게 되어지는 추수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다고요 아 하나님이 추수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거두게 하셨구나 이 은혜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 첫 추수가 무엇으로 시작되었냐면요 보리 추수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이 추수에 대한 감사를 무엇에 담았던 거예요?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상징하는 유월절 광야의 걸음을 담고 있는 초막절 그리고 가난에서의 추수를 상징하는 맥추절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되고요 이 3대 절기 땐 반드시 무엇해라? 주여우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너희는 보일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보일지어다 매년 3번씩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보일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은 사람으로 미워터졌어요 사방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니까 성전을 향해 때로는 자신들의 삶의 고백들 또 감사의 재물들을 가지고 막 몰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던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새겨진 절기의 역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절기가 필요할까요? 너무 깊이 새겨진 것 같은 구원의 감격이요 광야의 돌보심이었고 추수의 환상적인 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절기를 만드시고 매년 3번씩이다 반드시 내 앞에 얼굴을 보이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이렇게 선명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무엇할 수 있는? 잊을 수 있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잊어버린다 망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곁에 늘 도사리고 있거든요 물론 잊는다는 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잊음이라고 하는 건 때로는 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저주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도 경험하겠지만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아픔이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렇지 억울한 일이 있기도 하고 시련의 상처가 있기도 하고 사랑하는 일을 떠나보내는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도 맞이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 잊혀지지 않고 가슴에 그냥 알랄이 아주 선명하게 박혀져 있다면 오늘 먹는 밥에 맛을 느낄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좋은 침대에 누워있어도 쉽게 잠들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아주 좋은 복이 뭐냐면 망각이에요 있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요셉의 삶을 통해 잠깐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45장 5절 한번 보여드립시다 45장 5절에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삶이 기구하죠 우리가 최소한 창세기는 다 읽어봤잖아요 성경 통도 가면서 창세기 못 읽었으면 회개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아직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재미있는 스토리 중에 하나가 요셉 스토리거든요 요셉의 삶이 어떻게 해요? 형제들에게 팔려가는 것으로 시작해요 형제들이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돈 받고 팔아버렸다고요 여러분 요셉이 팔려서 애굽에 있을 때 밤마다 괴롭히지 않았겠어요? 그 기억들이 자기를 바라보며 밥을 먹고 있던 그 형들의 모습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 위에서 낄낄거리던 그 형들의 모습이 어찌 잊혀질 수가 있겠냐고요 돈을 받고 파는 그 손짓 돈을 하나하나 세던 그 모습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표정과 눈빛과 말들과 모든 것이 요셉의 머리를 막 혼돈스럽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45장에 가면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당신을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요셉에게 형들이 팔았던 그 기억과 그 눈빛, 표정 그 모든 것들이 무엇된 거야? 망각된 거예요 신앙 안에서 재해석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자신을 죽일 듯 바라봤고 표현했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잊혀진 거예요 그럼 때로는 잊혀짐이 복이라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과거의 상처에 오늘도 얽매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벌어진 사건에 오늘도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제는 어제인 거고 오늘은 오늘인 거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의 삶이 망가지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신은 아주 좋은 치료제가 뭐냐면 있는 거예요 재해석되어 의미가 새롭게 새겨지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망각에 은혜를 입었던 사람인 거죠 그렇지만 있는다는 게 꼭 다 좋은 거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요셉의 삶에서 상세기 40장에 있었던 사건도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40장 23절 41장의 부분 발췌입니다 한번 쭉 읽어봐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그곳에 친위대장에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있었던 감옥에 오게 되었을 때 그들을 섬기는 역할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기한 꿈을 꿔요 이 꿈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생각할 때 요셉이 그들의 낯빛을 보고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묻고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해석해 줬는데 누가 살고 누가 죽었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살았고 떡 맡은 관원장이 죽게 됐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될 때 요셉이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기억하세요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저도 똑같이 억울한 입장으로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정말 그렇게 말하고 술 맡은 관원장을 떠나보냈는데 정말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다르죠 분명히 내가 어떻게 너를 잊어? 그리고 갔는데 다시 왕궁에서 화려한 생활에 복귀하자마자 누구를 잊어버렸어요?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2년 동안이나 잊었다고 말하고요 나중에 바로가 꿈을 꾸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 요셉이 있었지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 2년의 시간, 술 맡은 관원장의 그 망각의 시간이 얼마나 요셉에게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잊는다는 건 어떨 땐 복이기도 하지만 어떨 땐 잊음 자체가 상처이기도 해요 근데 잊어야 될 걸 잊어야지 잊지 말아야 될 걸 잊어버리는 건 그것 자체도 큰 저주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망각이라는 게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냥 일부러 잊어버리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을 잊는다 이게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인데 말이죠 성경을 보다 보면 내 눈앞에 보암직하고 머금직하고 뭔가 탐스러운 것이 있을 때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잊은 척 하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잊자 눈에 보이는 선악과에 현혹되어 하나님을 잊자 그들의 삶이 죄로 물들어가요 권력의 눈에, 권력의 탐욕에 눈을 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느샌가 나를 왕으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아가니 금덩이, 은덩이를 보자 신할산의 외투를 보자 누구를 잊어요? 준엄하게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눈앞을 현혹시키면서 자꾸 누구를 잊게 만드냐면 하나님을 잊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디에 빠지는데 죄에 빠지는데 이걸 너무 잘 알기에 정말 번쩍번쩍한 세상을 만들고 보암직하게 참 탐스럽게 매력적으로 만들어놓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게 사단의 역사더라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절개를 만드셨을까요? 딱 하나예요 잊을 걸 잊어야지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잊으면 인생이 위태해지니까 여러분, 절기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기쁘자고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함이라니까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잊을 때 그 삶이 죄로 넘어지는 위태함이 있기에 주님은 무엇을 잊을 때 주님은 무엇을 하는 걸? 절기를 통해서라도 절대 잊지 마라 너희는 반드시 나에게 얼굴을 보이며 절기를 통해 무엇을 기억하라? 6월절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기를 원합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우리 하나님 잊지 맙시다 아무리 세상이 번쩍거려도요 돈이 내 눈앞에 왔다 갔다 하고 명예와 권력이 내 눈앞에 왔다 갔다 해도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 정말 멋진 남자가 내 눈앞을 막 왔다 갔다 그런 일은 없지만 그래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누구를 잊지 말자고요? 하나님 잊지 않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뒤편엔 또 뭐가 있을까요? 이 하나님을 기억함이 우리의 삶의 정말 강력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번째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새기시는 것 같아요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 하나님 여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성경에 이렇게 쓰여있죠 내 하나님 여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너의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아차! 마저 절기지! 라고 생각하며 잊었던 누구를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아! 나의 삶 뒤에 하나님이 계시지 너무 앞만 보고 살았던 거예요 나를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자꾸 망각하니까 절기를 통해 누구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통해 내 삶을 보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라고 말해요 멈추어서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보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뭐를 알게 됩니까? 내 일상이 복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이 아! 이게 복이구나 복이구나 여러분 가난의 삶이 익숙해지면 뭐가 뭐로 느껴지지 않아요? 복이 복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인간의 욕심이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첫 곡식, 첫 수학 앞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절기로 지킬게요 하나님 역시도 너희들 절기로 기억해야 된다 라고 말할 만큼 지금의 하나의 거듭이 너무 큰 은혜고 복인데 한 해, 두 해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럼 자꾸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왜 백만 원밖에 안 되지? 왜 삼백밖에 안 되는 거지? 남들은 막 삼천, 오천 번다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여러분 욕심이 너무 커지니까 지금의 일상이 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 이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인간에게 찾아와요 뭐만 보니까요? 욕심에 이끌려 앞만 바라보니까 근데 하나님 절기를 통해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삶을 보게 하시면서 무엇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지금의 일상 전체가 뭐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구나 아, 맞아 내가 어떻게 가난에 나올 수 있었지? 하나님이 구원의 유월절을 주셨고 하나님이 광해의 삶을 이끄시며 초막절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이 가난을 정복하고 누리게 하신 아, 맥주절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지 지금 내가 이렇게 가난에 구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뭐다? 아, 이게 하나님의 복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는 너무 익숙했던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게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게 절기의 힘인 거예요 우리 개개인적으로 여러분 결혼기념일 잘 지키고 계세요? 우리 남자들 한번 결혼기념일 며칠인지 얘기해 봅시다 준비 시작! 입을 연 사람은 그래도 오늘 밥을 먹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요 이렇게 한 사람들은 다 회개해야죠 회개해야 돼요 저도 대답을 안 했으니까 회개하고 결혼기념일이라고 하는 이 기념일을 통해서 뭘 기억하는 거예요? 아, 우리 둘이 만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만나서 서로 돕는 배필 되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남편 아니면 내 아내 아니면 내가 어찌 오늘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뭐다? 아, 이거 복이구나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반대적인 것 같긴 한데 생각해 보니 그때 잘못 만났어 지금 이러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머물러 잘 생각하면 그게 복이고 내 자녀들이 내 삶의 복이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직업과 먹거리의 삶이 이게 복이라고요 제가 요즘 유튜브에 카테고리를 잘못 건드렸는지 순 카페하다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 자영업하다 망한 사람 2년 6개월 만에 폐업을 신고합니다 정직한 자기의 고백 이런 것들이 계속 떠요 그런데 그런 게 생각보다 또 재밌더라고요 눌러보니까 이거 눌러보고 저거 눌러보고 눌러보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의 자영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자체가 이게 복 아니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정 안 해도 어쩔 수 없는데 가만히 머물러서 생각해 보라고요 월급 받고 사는 내 삶도 복이고 사업하며 버텨가고 있는 내 삶도 복이고 내 가정의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복인지 자꾸 욕심 때문에 정말 마귀가 우리의 눈앞을 흐리게 만드는 그 수많은 드라마들이나 이런 게 이런 게 우리의 눈을 현혹시켜가지고 지금이 복이 아닌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거지 말씀으로 정직하게 내 인생을 보면요 시작부터 끝까지 복이 아닌 게 없어요 아침에 눈을 번쩍 뜨면 하루를 일어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 어제도 장례식장을 하나 갔다 왔는데 그럼 장례식장 가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삶은 어제 죽어가니까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내일이라면서요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런데 사실 그래요 우리가 되게 쉽게 여기는 이 하루가 누군가에겐 정말 갈망하는 내일도 눈 떴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눈을 못 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번쩍 뜨지 않았어요?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눈을 번쩍 뜨고 시작했고 그러며 못했어요? 아침도 잘 먹고 물론 우리가 안 먹은 건 다이어트 하려고 안 먹은 거지 없어서 못 먹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기운 차게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 예쁘게 꾸미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일상들 차를 타고 움직였으면 그 차를 주신 것도 은혜고 걸어왔으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육체의 체력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노래할 수 있는 입이 정말 감사한 거고 그것도 음정까지 맞으면 환상적인 거죠 하나님은 내 삶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머물러 가만 보면 다 내게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그 은혜를 무엇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절기는요 머물러 서는 시간이고 나의 욕심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깨닫게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복이구나 깨닫게 되고 이 복 앞에 감사의 절기는 무엇하게 만드는 거예요? 표현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다고 표현하게 만드는 것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너의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예물은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스스로 원하여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일도 많이 해보셨고 결혼기념일도 많이 해보셨겠지만 여러분 결혼기념일 선물이 없네 아무것도 없어 밥을 탕 놓고 그냥 국을 쏟아지게 콱 놓고 왜 그래 오늘이 뭔 날인지 모르는가 배 그래갖고 아이고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 슈퍼라도 갔다 올게 갔다 와서 돼지발을 사줬다고 생각하자고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기쁨과 행복이 되던가요? 아니죠 국당 놔야 지금서 나가서 돼지발을 사온다는 건 그건 하나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했어야 돼요? 자원함이었어야 돼요 시켜서 하는 건 감동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헌금도 헌신도 시켜서 하는 건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맥주절기는 1년에 딱 복판에 있어요 상반기에 삶을 살아가요 2023년을 우리는 다 가슴 벅차기 시작해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을 살아왔다고요 물론 우리의 마음에 정욕과 욕심은 불평하게 만들겠죠 원망하게 만들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삶을 바라보니 일상의 모든 것 안에 뭐가 배어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배어있다는 걸 하나님의 은혜가 배어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 앞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머물러서 보니 너무 감사하네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편지를 담아 고백을 적어보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스스로 원하는 내 힘을 헤아려 할 수 있는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표현할 때 진짜 내가 알고 상대가 알게 되어줘요 내가 진짜 감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내가 알고요 상대가 안다고요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하는 걸 내가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알고 그가 아는 거예요 그게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일 때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이게 마땅한 모습이고 이게 성숙한 모습이라니까요 누가 내 옆에 앉아주는 것도 되게 감사한 거예요 그럼 혼자 앉아있으면 되게 외롭습니다 근데 내 옆에 지금 누가 앉아있잖아요 그죠? 안 앉아도 되는데 여기 앉은 거잖아요 우리 옆 사람한테 감사하다고 표현해 봅시다 아 감사해요 감사해요 손잡아도 되는 사이면 손잡고 잡으면 안 되는 사이는 절대 잡으면 안 돼요 하여간 이게 표현되어질 때 표현되어질 때 내가 깨닫게 되고요 상대가 깨닫게 되어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점심 식사로 올라가시겠죠 밥 먹을 때 그리고 누군가는 참 오랜 시간 열심히 애쓰고 집에서도 안 하는 걸 교회 와서 그렇게 애쓰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음식 떠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감사해요 정말 당신의 그 섬김과 그 사랑에 내가 감사합니다 미국에는 참전 용사들에 대한 뭐라고 부를까요? 존중의 모습이 있잖아요 진짜로 예전에 그런 영상들 많이 봤었는데 보면 누군가 카페에 와요 카페에 왔을 때 참전 용사 모자를 딱 쓰고 있고 특별히 제가 봤던 영상 가운데는 한국인 여자 아르바이트생이었는데 참전 용사가 모자를 쓰고 왔는데 딱 보니까 거기에 배지에 한국전쟁 참전 그게 딱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커피값 자기가 계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서비스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헌신에 감사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거를 저 한국 사람이에요 당신이 우리 전쟁에서 피 흘리고 애써준 그 사랑 그 헌신에 감사합니다 그럼 표현할 때 그 사람이 느끼는 행복 또 내가 그렇게 고백하며 느끼는 그 행복이 얼마나 크냐고요 절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냥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일상에는 때를 따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런 매일의 매일의 절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봉 6장 21절엔 너무도 적나라하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시간이 보물입니다 헌신의 그 모습이 보물입니다 내 삶의 재능이 보물이라고요 아까 우리 아바들 중창단 찬양 진짜 잘하죠 엄청 잘하죠 이렇게 잘하는 걸 어디 가서 부를까요? 술집 가서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니까 이상하네요 물론 거기선 다른 노래 부르겠죠 저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다른 노래 부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 내 재능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이 찬양을 통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하여 드린 헌금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내 일상을 하나님의 복으로 은혜로 내가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액수로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그 마음과 고백으로 감동시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감사할 줄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걸 통해 내가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헌신이 어디로 가나 봅시다 추리국 34장 22절에서 24절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와 내 하나님을 배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절기마다 매년 세 번씩 여우 앞에 얼굴을 보일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두 번째 너의 지경을 넓힐 것이다 세 번째 아무도 너의 땅을 탐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노리고 있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영적인 대적 사단도 그렇고요 인생에 정말 사단에게 충동받은 다양한 뱀과 같은 그런 인생의 대적이 있기도 한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해요 너의 대적들을 너의 삶에서 쫓아낼 것이다 너의 삶에서 너의 대적들이 쫓겨날 것이고 너의 삶의 지경은 넓어지게 될 것이며 아무도 너의 땅을 탐내지 못하게 되리라 왜? 하나님이 굳건하게 지키시니까요 여러분 감사의 그 고백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또 다른 약속의 이유가 되어집니다 또 다른 복의 이유가 되어져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아름다운 선의 순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며 내 인생에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 앞에 우리는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낳고 감사를 낳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정말 유명한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감사절기엔 정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감사가 커 나가는 고백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촛불 하나에 감사하면 등잔불을 주시고 등잔불에 감사하면 달빛의 은혜를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의 은혜를 주시고 햇빛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쇄하자는 천국의 빛을 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커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커 나가실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작은 촛불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상승의 계단을 만들어서 등잔불로, 달빛으로, 햇빛으로, 영원한 천국의 빛으로 우리의 삶에 쌓아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된 거 하나도 없어요 모든 시작도, 모든 과정도, 모든 마무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